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오버시 미셔네리의 이선준 목사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군데 다녀왔어요 매주 화요일날은 아니지만 2주에 한 번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그래서 거기에 갔다온 보고 오라고 할까요 사진도 몇장 찍고 그래서 우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 보이나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예 이게 사진이 또 한장 나오고 여기도 또 한장 나오고 아 그 다음에 여기 저 우리 김목사님 옆에서 본 김목사님 아 저를 보고서 그 사진 찍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잡념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저 아 아 모 목사님 표 목사님 표목사님 표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저 우리 인도하시는 그 윤목사님 예 여기 또 나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아 아 그냥 여기 저 아 아 여기 저 아 아 여기 저 표목사님 사모님 한 장면 피아노 연주하는 거 제가 예배 순서를 적은 안내장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또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사진이 전부 다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왔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서 찍은 사진을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송 목사님 설교를 담은 카메라가 잘 듣질 않아서 그거는 요 다음에 내가 한번 더 기회를 봐서 실리기로 하고 이만 God bless all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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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